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당신도 다른 상측자들과 다를 법 없다 당신 나를 통해서 진정한 삶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당신 눈엔 죽음이 보이지 않아요? 당신 귀에도 저들의 비명소리가 신의 음성으로 들리단 말이에요 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부가 죽었어요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를 그렇게 죽어야 바라는 거죠? 신의 계획이라는 그 저장벽 때문에! 테스트 건은 아마 죽음의 깊고가 손끝에서 또 온 몸을 숨기네 테스트 건은 아마 고아임을 막아 전국을 태워 내 몸에 달라붙기 전에 마리아 부른 수도사들 동안 테스트를 죽어봤네요 다니엘 수도 원장님까지도 네! 신의 종이라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죠 그렇게 기도의 힘이 증명되는 거겠네요 볼드먼트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상도 죽음도 그분이 주신 건 그분의 큰 뜻을 청구할 순 없어 다만 죽은 그 너를 바라봐 죽은 그 다음 탄생을 그동안은 나의 눈처 믿음이 있어 너란에 테스트 죽음의 질 끝이 아냐 당신은 죽음의 고통을 버리죠 당신은 눈갈 사랑해 본 적도 없으니 나도 너와 똑같은 죽음을 병원했어 너의 눈은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또한 아주 깊은 곳에서 등들여 하지만 난 도망치지 않아 난 믿으니까 죽음의 의미를 죽음의 의미라 죽음이 우릴 다시 살게 할테니 죽음을 내 여행을 피할 수 없어 이 여성은 죽음의 사랑 죽음의 사랑 영원히 살았다 그 짧은 시간 도망가고 싶어 그 찰나의 순간을 그녀를 내서 까마귀 소리 신체 끄는 반찬 소리 연결을 자극한 동심 그 중 매 한가운데서 난 레네를 만났어 죽음 속에서 피어낸 희망 레벨 산으로 도망가자 레벨 나와 함께 가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검은 한바를 피해서 피해서 서로 바라보도 서로 의지하려고 우리 세상 만들자 선구 잊고 시작하자 레벨 날들 밭에서 한 잔기를 따고 난 식량을 구했지 우리의 천국에 뜨당신 불암차 그 자가 레벨을 짓눌렀어 내 동네 나 돌던 위치 겨눌어 그녀를 밤에 벨을 피 intent 쉼어 쉼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내내의 몸에 피어나는 그런 기쁨 손끝에서부터 온 몸을 삼키네